자, 홍수정씨의 특별코로! 네, 짠! 궁합이 안 맞아도 나의 끼로 맞춰갈 자신이 있다. 있다면 O, 아니면 X. 수정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, 왠지. 왠지 알아야겠다, 들고 얘기하는데. 이러면서 얘기하잖아. 그러니까 진짜 도화살이 있네요, 보니까. 궁합이 안 맞아도 나의 끼로 맞춰갈 자신이 있다면 O, 아니면 X. 시정씨, 궁합이 속궁합, 겉궁합 다 합쳐진 건가요?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니고, 토탈적인 궁합을... 토탈적인 거 맞죠, 지금. 그걸 생각하시면서... 맞으면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 팻말은 계속 들고 계세요. 궁합이 안 맞아도 나의 끼로 맞춰간다, 라는 전여진 씨, 김영환 씨, 소연아 씨, 그러나 이판희 씨는... 맞춰서 살겠다. 자신이 없다예요. 궁합이 안 맞으면, 궁합이 안 맞으면 같이 안 살겠다. 안 살겠다는 아니고요. 자신은 없다.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속궁합은 자신 있는데. 자신 있으시대요. 속궁합은 자신 있고 사실 뭐 그런 거야. 그런데 이 삶의 궁합이... 그렇죠. 그거 중요하죠. 네.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어요.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. 그래서 항상 뭐 좀 참고 살면 누가 못 살겠어요. 사실 아기 키우고 살면 다 새끼 보고 사는 건데.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서 이거는 맞춰가기가... 저게 굉장히... 아니, 그런데 뭐 주십 년 사신 분 같은데... 지금 뭐냐 하면..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속궁합이 있고 겉궁합이 있잖아요. 지금 이제 속궁합은 맞출 수 있지만 겉궁합까지 맞추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속궁합 시간보다 겉궁합 시간이 훨씬 많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죠. 왜냐하면 그게 더 크니까. 뭐가 커요? 그 시간이, 속궁합 시간이 속궁합 시간보다는 많은 프로테일을 차지하기 때문에... 전승희 씨는 속궁합 시간보다 많은가 봐요, 속궁합 시간보다? 그렇죠. 그래서 이름이 전희예요. 전희, 전희, 전희. 전희, 전희, 전희.